거침없이 아이킥 오늘도 장장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담 얘기는 오늘 여러 매체에서 다뤘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총평 좀 해 주시죠. 소득이 별로 없었던 회담이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최악의 회담에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진실공방하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나 아니면 거기 배석했던 분들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 말 했대니까 서로 삿대질하기 시작을 하면 그 회담 최악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소득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최상병 특검폭과 관련해서 배석했던 양당 수석대변인들이 국민의힘 각교택 대변인은 논의하고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실공방으로 감정 싸움이 더 높아졌어요. 양당 대표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8가지 합의문인지 발표문인지 이거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될 거는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재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저는 일단 만났다는 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났고 보니까 오늘 그래도 보수 언론들은 첫 발을 뗀 데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리고 진보 언론들은 빈손 아니냐 의류대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이견이 여전하다. 이런 각으로 썼는데요.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늘부터 다시 또 공격 앞으로 계엄을 둘러싸고 세게 붙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진실공방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당 장악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 수위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담아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 자꾸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하고 있었던 40분 정도의 회동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결국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못하고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의제는 없었지만 담았는데 굉장히 그냥 벙벙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민주당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아쉬움을 폭토로 하는데 저는 곽규택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이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대표이긴 하나 실제로 당대표가 판단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추인받을 수 있는 힘은 당내에 없다. 그래서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두루뭉술이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의 합의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만큼 민주당보다는 민주정당이다. 민주당처럼 그냥 일방적인 밀극체제가 아니다. 의원들 의원총에서 논의하고 추경호 원대 대표랑 논의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민주적인 토론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민주정당이다라는 거고요. 구구절절이 오른 말씀이라고 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요. 각종 언론에서 첫 발을 뗐다. 첫 걸음 걸었다. 거기에 의미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 첫 걸음이요. 뒷걸음이에요. 앞걸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대표들 간의 회담이 성공적이려면 합의문에 미래형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과거형으로 나와야 돼요. 합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봤던 여덟 개의 발표문 보면 할게요. 이런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의할게요. 협의할게요. 계속 이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생 관련된 기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의 한라인은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출구가 안 보이는 소위 정부의 태도. 대통령이 오늘도 보면 엄청 격분을 해서 화를 냈던데 전반적으로 보면 협치해서 뭔가 상황을 타개하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당신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당 탓, 국민 탓, 남탓을 하고 있는 정부하고는 뭔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 대표라도 대화의 끈을 가지고 최소한 뭔가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가 당을 전혀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애초부터 나왔던 회당은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총을 동시에 같이 해야죠, 그러면.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저쪽 의총을 가든가.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리플 악재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 20, 말하면 안 되죠. 많이 떨어졌죠. 조심하십시오. 제가 숙지하느라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본인 지지율도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한 달 지냈는데 당신 뭐했어? 성과가 뭐야? 이러면서 사실 내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취재해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난주 연찬에 갔었잖아요. 둘 다 두 당 모두 인천 을왕리로 갔는데 저녁 때 술자리를 같이 했나 봐요. 양당이요? 자신들의 당내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육두 문자가 나오고 우리가 민주당하고는 같이 해도 한 대표하고는 같이 못한다. 친윤계 의원들인 거죠. 친윤계 의원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장윤선 기자님 지금 발언을 당심이다가 100% 재수할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야겠다. 잘 생각하시죠.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민주당의 민주당 재선 의원이 전달한 말이죠. 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 아까 한동훈 대표의. 그분이 증인으로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대표는 직함은 대표인데 대표성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한동훈 대표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일 거고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있는 참모들도 되게 고민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개원됐잖아요. 이때 원해당 대표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일정과 행보 메시지를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용산에서 계속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직함만 당대표이고 어떠한 권력, 권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당대표가 되기 쉽죠. 그래서 당에서 제대로 한동훈 대표의 체면도 좀 세워주고 리더십도 세워주고 용산에서도 너무나 한동훈 대표를 몰아볼치기 하는 식으로 제가 오늘 김의영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실명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고소하면 안 되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왜 그러면 오늘 대통령이 87년 체제 이후에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시정연설 안 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됐는데 왜 안 간 거냐. 그런데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거였어요. 야당이 PK시위하고 망신주기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 세월호 유족들이 양쪽에서 서서 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에서 그런 정도의 PK시위 안 받은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왜 안 갔을까.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당 때문에 안 가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당 내 분열이 격화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지 않는 선택을 한 거다. 야당 때문에 안 온 게 아니라 여당 때문에 안 온 거다. 이 해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내부에 상당히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자주 만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추측인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썩 만나거나 얘기하고 싶은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연찬에도 안 가셨고 반찬도 취소했잖아요. 개원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오게 되면 국회의장 주재로 약 한 15분 정도 각 당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모아서 차담회를 해요. 그때 그 자리가 좀 싫지 않았을까. 그렇게 같이 앉아 있는. 잠깐 앉아 있는 것도 싫을 정도면 앞으로 당정협의는 되겠습니까? 당정협의와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니까 국무총리 당대표 이런 분들이 하는 거니까 당정협의는 괜찮을 텐데. 소통이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당대표가. 그런데 당정협의가 이제 정기국회 때는 보통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간에 독대 자리가 있지 않으면 여권 내의 이 냉랭한 기류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4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했는데 이때 무슨 얘기한 건지 용산이 무지하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입국 다시고 그냥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런 정도고.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하죠.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협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세게 대통령실에서 괴담 살포 등등 해서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아니면 국기문란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또 공방하는 거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더 곤란해진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설명해 준 사람들을 따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웃고 지금 대통령하고는 만날 수도 없는 사이가 돼버렸으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됐다.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게 발언했잖아요. 아니 저기 국기문란 저런 계엄령 발언을 하다니 엄청나게 화내를 내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으면 아마 용산의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웃었다니까. 안경 고쳐 쓰고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겠지만 그렇게 웃는 모습 보여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끝낼 거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여권의 지도자로서 다음 차기 대권 후보로서 미래 권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하는 힘을 보여야 된다. 특히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3자 추천으로 해서 특검안을 내. 오늘 경향신문 단독이 나왔던데 내면 거부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재의결하게 됐을 때 그때는 최소한 10명을 규합해서 독립군을 반란군을 조직을 해서 이산을 넘어야 된다. 그래야 본인의 리더십이 형성되는 거지. 계속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했다가 폴더 인사했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밀어가는 힘이 리더십을 쫙 밀어가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합니다. 어제 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일병 숨통 틔워준 회담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형적으로 저러한 발언과 행위들이 한동훈 대표 약간 좀 이렇게 엉덩이 툭툭 치면서 여권 내 분열을 이렇게 논란을 불러주시려고 하는 거죠. 민당으로서는 그러고 싶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계엄과 관련된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선전선동 괴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세게 좀 반박을 하고 뭐라고 했으면 점수를 많이 땄을 텐데요. 그다음에 깨졌겠죠. 깨지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굉장히 어떤 지도자들이 낮을 때 의심병이 굉장히 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둘이 앉아서 예를 들면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속닥거리는 느낌이 나면 안 그래도 의심병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해와 어떤 경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왜 부부를 만나야 돼요. 현실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영향을 미쳐도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부부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 아니 이거는 회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식은 부부동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식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전국을 풀어가는 어떤 해법을 만드는데 김건희 여사가 왜 거기 앉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여사예요. 그렇죠. 저렇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왜 자꾸 김건희 그 손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걸 여쭤봐야 되나. 잘 아시잖아요. 왜 같이 만나잖아. 아니 그런데 그게 일반화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힘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여사님 여사님께서 국정운영에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줄여가야지 내가 왜 여사를 왜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 기건 여사군 절대 상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약속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무슨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다 개입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한다면 그게 국정농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면. 어쨌든 관저에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하시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같이 좀 만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좀 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데 어떤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론적인 것과 이상론과 당위성과 그런 것들은 잘 구별해야죠. 아니 역대 어느 정부의 영부인들이 그렇게 다 모여서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항상 모여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 보이니 설득하시라 이거죠. 장 기자님도 무슨 말씀 하시니. 알잖아요. 알면서 저런다 진짜. 너무 많이 있잖아. 역대 어느 정부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해법도 좀 아주 독특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일종의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장 소장님 말씀하시는 무슨 내용 한 3만 프로 동일. 그런데 아까 제가 근원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앞날을 지금 가늠해 보려면요. 근원적인 시점은 딱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해서 어떤 저런 현상 유지가 계속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동적인 정치라는 게 굉장히 동적인 건데 저렇게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계속해서 저렇게 딱 유지되면서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판이 날 텐데요. 그런데 앵커님 현상 유지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아니면 행정부에서 했던 일 많은 일들이 밝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때 막 여권이 흔들릴 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가만히 현상 유지하면서 본인의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해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리해서 뭐를 안 하는 것이. 그게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을 꼭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좀 단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돌파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사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63%나 되는 지지를 받고 당대표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원내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내 친윤계 의원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의료대란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비공개로 종합병원도 둘러봤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지난 4월에 가보고 여태까지 안 가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이 가봤다고 그러신 게 그건가요 지난 4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안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은 대놓고 나서서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추경호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잘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대표 취임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예상됐던 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과 한치도 다름없이 가고 있느냐. 이렇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이미. 왜냐하면 그때도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앵커님 현실적인 힘이 없이 본인이 막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 맹랑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유교 전쟁이 나자 신성목 국방부 장관이 전쟁 나면 우리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주에서 먹는다 이렇게 허장성세를 떨었잖아요. 실력이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과 나라와 그리고 당원 지지자들을 되게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당대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파워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 여론이 높든가 아니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1대1로 의원들 만나 설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세력을 좀 구축을 해야지 그거 없이 막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근들 취재했을 때 돌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주저앉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지금 믿고 갈 거는 여론밖에 없다. 여론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냥 간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다룰 줄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주변에 깊이 있게 상의하거나 논의해서 결정하고 함께 공동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여론 국민적 지지를 얻고 가겠다. 이런 판단은 분명하다는 게 한동훈 대표 참모의 얘기입니다.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파를 걱정하는 패널로서 한동훈 대표가 무너지면 여권 자체가 완전히 그냥 짓뭉개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윤해권과 용산의 힘이 커질 거고 또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당대표 비대위원장 세울 거 아닙니까. 차기에 무슨 지방선거 공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국민적인 신뢰와 실망감이 높은 그러한 집단이 그러한 일을 또 여권을 장악을 한다면 저는 다음번 대선 지방선거 국민의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현명하게 차분차분 페이스 조절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힘을 비축할 때까지는 차별화는 좀. 힘이 비축이 되느냐. 아니면 힘이 조금씩 조금씩 더 세느냐. 이 부분이겠죠. 지금은 본인들이 힘을 비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가 잘 안 모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계엄 논란이요. 어떻게 보세요? 괴담 선정 선동이죠. 외계인이 우리나라 지구를 침공한대요.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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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독재자 이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저런 자극적인 말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시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도 당시 그때도 똑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전달을 하고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을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이랬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조현천 문건이 실제 있었던 거고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봤는데 계속 얘기를 해서 김을 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뻥 하고 터졌을 때 그 충격은 더 크기 때문에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김을 빼놓고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생각도 없고 뜻도 없다. 오늘 국방위에서 김용연 국방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김용연 후보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없는 일이라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정확한 어떤 팩트 없이 공격하는 것은 책임 야당으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런데 민주당의 제보는 계속 오는 모양이에요. 이러저러한 제보들이 오고 있고 그걸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공개할지는 내부에서 오늘도 고위전략회의를 4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 뭔지는 아직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무슨 그냥 완전히 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자세히 이 얘기도 해보죠. 양산 얘기 듣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